돌고래가 내 소리를 동방신우가 낼거에요 우리 미치고 미치고 났어요 표정받는 자신있어요 우리 창민군 인정! 인정! 한 번만! 빠지세요 인정! 으! 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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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이 소리는 인간이 눈써면 소립니다 돌고래입니다 동그랩니다. 이게 음악에 사용 가능한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. 기권? 최규상민이라면 기권을 해서 남은 선수는 이렇게. 눈빛이 아직 살아있어요. 지금 남은 두 분 동그랩니까? 인정. 인정 인정. 인정 인정. 못하겠습니다. 끝까지는 윤호군이 냈기 때문에. 윤호군에게 세계를 최대한 스토를 낼 수 있어요. 스토를 낼 수 있어요? 스토리 모나를 지금 시작할테니. 상품의 아름다운 상품의 아름다운 상품의 아름다워크를 사용하기를 이길 수 있어요. 스토리와의 아름다운 상품의 아름다운 상품을 사용하여. 스토리와의 아름다운 상품의 아름다운 상품. 감사합니다.